지금 내려오다가 발목 달려먹었을까? 아 너무 아파 제발 고생한다 아니 저거 나오고 싶어가지고 연락 땀이 조저히 뛰지 못하겠어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오랜만에 왔다니 추우지경이네 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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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제 많이 힘들까? 응?